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발표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참여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렇게 오늘 직접 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 고려사항 2.8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인데요. 우선 먼저 GCP 레노베이션이라고 해서 E8과 E6에서 GCP와 관련된 개선 사항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측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 목소리가 약간 에코로 들리기는 하는데 지금 들렸다 안 들렸다 하네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E8과 E6의 GCP 혁신에 대한 목표 말씀드리겠고요. E8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QBD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약물 개발 실험 설계와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8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시험에 대한 일반 고려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약물 개발과 임상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고 임상시험의 설계, 수행, 분석, 보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은 ICH의 다른 E 가이드라인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참여자의 안전성, 실험 결과의 무결성, 그리고 과학적인 임상 개발에 대한 강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1997년에 처음 채택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20년이 되었죠. 당시와 현재의 차이를 보자면 지금은 시험 설계나 또는 데이터 소스가 그 당시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의 설계와 또 수행이 더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약물 개발이 현재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지난 한 20세기에 적용했던 품질, 접근법이 이제는 좀 유효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ICH 웹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현재 한 20개 정도 유효성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8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6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ICH의 유효성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의 계획, 설계, 수행, 안전성, 분석, 보고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들은 통합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가이드라인 하나 또는 그 하나 중에서도 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ICHE28, R1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속의 일반 원칙 그리고 여러 가지의 유효성 가이드라인들을 참고할 수 있게끔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R1을 제 첫 번째 레노베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GC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인체 임상시험 대상자의 참여를 포함한 시험 설계, 수행, 기록 및 보고를 위한 국제적으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판정 표준으로서 더불어서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성, 복지를 보호를 하는 것이다. 또 신뢰성 있는 임상시험 자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보증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결과 그리고 시험 대상자의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ICH에서는 여기 대한 현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GCP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017년에 나왔던 것이 ICH Renovation, Modernization of ICH28, and Subsequent Renovation of ICH26이라고 하는 문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6을 먼저 레노베이션을 하고 QBD라고 하는 개념을, 즉 임상시험에 대한 설계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 소스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좀 더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었습니다. 이 6 같은 경우에도 이에 따라서 레노베이션이 되게 되는데요. 이 8, 여기에서도 QBD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또 데이터 소스 임상 설계의 범위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 전체적인 목표를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임상시험과 데이터 소스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유연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현대적인 품질 관리 접근법을 좀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규제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임상 및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래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레노베이션에 관련된 부분들, 이 6과 관련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왔는지 이 8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7년에 이 채택이 최초로 되었고 2019년에 이 R1에 대한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이 WG가 이 6과 관련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구성이 됐고요. 이 8과 관련된 R1이 2021년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국들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미국 FDA는 E8R1을 이미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FDA의 공식적인 가이던스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8의 레노베이션 버전의 목차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3번 그리고 5번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새로운 내용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챕터에 대해서도요. 먼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슬라이드는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 같은 그런 부분이 됐는데요. 물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H 웹사이트에 가면 R1 문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원칙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상시험 참가자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참가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대상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영어로는 subject라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참가자에 대한 존중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파티스펀츠 참가자, 임상시험 참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노베이션의 일반적인 원칙 1번이 참가자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학적인 접근을 임상시험 설계, 계획, 수행, 분석 및 보고에 접근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임상시험이 이전에 있었던 임상시험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환자에 대한 의견, 환자의 의견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스터디 설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환자에게 조금 더 유의미한 그런 임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일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3번 섹션, 임상시험의 품질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새로운 섹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을 레노베이션을 한 가장 큰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8R1에는 임상시험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쪽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의 목적과 상관이 없으면 이것은 품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 그리고 임상시험 참가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나 또는 참가자 안전과 무관한 목적으로 임상적인 측정값을 수집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품질을 저하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BD라고 하는 것, 설계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Cd그룹에서 도입을 한 것인데요. 제가 웹사이트 링크가 이 아래 지금 제가 링크를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Ct 프로젝트 그룹에서 처음 도입을 한 것이고 이 팔이에도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QBD라고 하는 것은 다학대적인 어떤 접근 방식으로서 설계에 의한 품질은 연구 프로토콜 또 프로세스에서 품질을 설계를 함으로써 연구의 품질을 주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관련된 위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프로토콜 프로세스 설계 품질을 개선하고 달성하는 방법을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된 위험에 비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크리티컬 투 퀄리티 팩터라고 해서 핵심 품질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참여자의 보호 그리고 또 결과의 신뢰성, 해석 가능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속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복잡한 개념이니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시험 약을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 왜 한가? 왜 크리티컬한 것인가? 일단 초저온 냉동 보관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제품은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효성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화 조치를 생각을 해보면 적절한 이송과 또한 보관, 장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교육 훈련을 관련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초저온 냉동 보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CQF라고 하는 핵심 품질 요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이게 왜 중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이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QBD에는 여러 가지의 목표들 내지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시티 아까 웹사이트 제가 링크 드렸는데요. 거기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픈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야지만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다든가 내지는 뭔가 이슈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핵심적인 활동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QBD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컨셉이죠.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시험 설계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환자들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시험 설계를 할 때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HCP라든가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시험이 가능성을 갖게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그리고 환자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 품질 요소를 지금 점점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임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CQF가 새로운 것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고 또는 CQF 같은 것들이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완화 전략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섹션은 약물 개발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하는 과정이죠. 약물 개발 과정을 보면 디스커브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동물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연성을 전임상으로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임상의 진암이 되게 나면서 안전성, 또 약물의 활성, 도징이라든가 또는 목표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쭉 걸쳐서는 허가 후에 또 실제 사용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이전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과정 이제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보통은 임상 1상, 2상, 3상, 4상 이런 식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ICHE8R1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네 단계로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물 같은 경우에는 2상에서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된 적응적 연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러 도즈를 동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확증적 연구를 인해서 하나의 통합된 스터디 안에서 다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임상 1상이다, 몇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딱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란에 보면 아펜딕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5번 섹션인데요. 주요 변화가 R1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상시험을 위한 설계 요소 및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섹션입니다. 여기에는 이 섹션 자체의 인트로덕션을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설계들이 있고 또 데이터 소스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험 목적 달성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의 데이터 소스로 활용을 하는 것이 시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 무작위, 또 비무작위 시험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나중에 무작위 배정 연구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험 설계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스페시피케이션, 즉 에스티맨드, 관심 모수라고 하죠. 에스티맨드의 스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명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스티맨드는 ICH-29R1 가이드라인에서 도입이 된 개념인데요. 이번 교육의 ECH-29R1에 대해서 교육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에스티맨드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어떤 통계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에스티맨드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알수록 더 좋기 때문에 만약에 더 궁금하시면 ECH-29R1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중재 연구, 특히나 랜덤아이제이션된 연구, 무작위 배정 연구가 이 편향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개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작위 배정이 없는 연구는 이게 중재적이든 관찰적이든 무작위 배정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RWE 스터디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RWE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배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작위 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연구의 목표, 그리고 설계, 그리고 핵심 품질 요소라고 하는 CQF 간의 관계들을 모식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목표로부터 설계로 지금 화살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설계를 하면서 뭔가 파악이 된 부분들이 다시 거꾸로 이 스터디 목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설계 모두 이 CQF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CQF와도 연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ICH-28R1에서는 이 스터디의 연구, 연구, 설계를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았는데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가이드라인 자체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요소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연구 모집단입니다. 누가 연구에 참여하느냐라는 것이죠. 배제와 참여의 어떤 기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스터디 목적에 따라서 모집단이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임상이냐 또는 후기 임상이냐 따라서 모집단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집단이면 조금 더 좁은 포함 기준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더 후기로 가게 되면 더 넓은 포함 기준 그리고 RWE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치료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약물과 그리고 대조군, 대조 그리고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징이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 주기인지 백그라운드 세라피는 어떤 것인지 레스큐 세라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조군의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ICH 가이드라인 중에 20이 있습니다. 이 대조군 선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조금 됐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조군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8에서는 주로 내부 그리고 외부 대조군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랜덤마이제이션을 안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외부 대조군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이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반응 변수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마커, 대리지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그 외에 스터디 엘레멘트로 들어가 있는 것이 편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작위 배정이 편향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또는 눈가림도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관찰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스터디 엘레멘트로 들어가는 것이 통계 분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전에 정의된 SAP와 프로토콜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라멘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연구 데이터입니다. 제가 여기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연구 데이터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터디 데이터를 좀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보통 스터디 데이터라고 하면 임상시험을 할 때 등례보고서, CRF가 주로 데이터였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전자화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스터디를 위해서 수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툴들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소스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RWE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스터디와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 스터디와 관련이 없는 RWE도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자의무기록, EMR과도 있겠고요. 환자보고 아웃품도 있겠고요. 또는 디지털 헬스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예를 들면 연속 혈당 모니터 결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아큐멘트를 보면 이 가일란에서는 1차 데이터 수집과 2차 데이터 사용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1차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스터디를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차 데이터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스터디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도 이 문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데이터의 퀄러티, 품질에 대한 것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정확성, 수집과 전송과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완전성, 빠지는 정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디자인 엘레멘트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쉬운 사례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스터디를 소위 말하는 디자인 엘레멘트로 어떻게 나눠서 한번 볼 수 있는지를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례는 외부 대조군이 있는 단일 그룹 중재 연구입니다. 일단 보게 되면 모집단이 설계 요소가 있겠는데요. 치료 경험이 없는 최장암 2기 환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점점점을 나눴는데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포함과 배제 기준이 훨씬 더 자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점점점을 찍어놓았습니다. 치료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약물 A, 1일 10MG 도진, 그리고 6주, 그것이 치료군이면 대조군은 약물 B, 1일 5MG, 그리고 6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 선택을 보면 이전 시험에 어떤 외부 환자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 변수는 무진행생중률, PFS가 되겠고요. 편향을 감소하는 방법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랜덤마이제이션을 안 한 케이스이고 또 외부 대조군이 있기 때문에 블라인딩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결과를 보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조군에 대한 데이터 자체를 눈가림을 한 다음에 이전 시험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전 시험 환자들에게 현재 포함 기준을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스터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라이얼, 그 다음에 이전 시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회사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연구가 있었을 때 이것을 디자인 엘레멘트로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런 디자인 엘레멘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크리티컬트 퀄리티 팩터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디자인 엘레멘트인 모집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CTQ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여기서 연계가 되어야 하는가. 즉 이 인터벤션 그룹에 대해서 리스크가 충분히 특성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핵심 품질 요소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가자의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설계를 할 때에는 참가자에게 이 모집단에 이 약물을 치료를 하는 것이 시험을 하는 것이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충분한 수위의 참가자가 있고 참가에 동의를 했는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충분한 수위의 참가자를 모집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사실 이 시험이 이 연구가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모든 포함과 배제 기준이 다 필요한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평가 가능한 기준인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의가 정확히 안 되어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기준 자체를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는 대조건 선택만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조건 참가자가 개입군의 참가자와 리스크 요인이라든가 또는 표준 치료라는 점에서 충분히 유사한가가 품질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결과의 정확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나중에 보실 수 있으실 터이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이 슬라이드에 담겨있는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서의 목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렸고요. 5번 말씀드렸고요. 4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잠깐 말씀드렸지만 4번도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약물 개발과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소스와 디자인 엘레멘트라고 하는 쪽에 시간을 조금 더 활용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의 수행과 안전성 모니터링 및 보고라고 하는 섹션도 있는데요. 예전 E8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품질 요소에 대한 중요사항, 식별시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NX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상시험의 유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4번 약물 개발 계획 섹션과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이야기들은 대충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 E8 EWG 모임이 있었을 때 노스케로라인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보시면 모든 분들이 다 계시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EWG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초안과 그리고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